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님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왼쪽 한번만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만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희우 배우님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 있었던 청룡영화제 신인여우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께 불도저의 탄소년은 어떤 영화였나요? 저를 많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영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또 이렇게 시상식에 오셨잖아요 오늘 느낌 어떠세요? 아 제가 여기 학교 학생이었는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다시 이렇게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그럼 또 여기 학교 학생이었다 보니까 후배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네 어 어 Purple Uh 은은은 저도 기운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식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은 배우 무진성 님 입장하십니다